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가끔 집사람이 미사 스킵 얘기를 해요. 저 혹시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? 아니요. 뭐 집엔 별일. 아니 뭐 회사에 무슨 문제 있나요? 오늘 경영장 사표를 받았어요. 네? 모르는 일이세요? 이거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김 국장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나라선 궁금할 수밖에 없어서요. 집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요. 얘 아직 안 들었는데 들어오면 전화드리라고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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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어? 당신 괜찮아? 미안해. 이렇게까지 치울 줄은 몰랐어. 당신 무슨 일이야?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? 나한테 궁금한 게 있지? 오늘 그냥 자. 당신 탈편냈다면서. 당신 이러지 마. 이러지 마. 이건 아니야. 오래 하지 말아. 내가 원하자. 안 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